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복리 후생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측과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해 낮게 결정되면서 직원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강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계연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주 사내 경영 방침 설명회에서 직원 임금은 전사 공통 임금 협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DS 부문 직원들에 대한 추가 복리 후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 등 경쟁사 임금 인상 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두 자릿수 역대급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업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올해 임직원 연봉을 평균 9%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복리 후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삼성전자에서 특별 상여금으로 지급될 때 일정 금액 시가를 보장해주는 주식 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거라 의료 환경 개선도 중요한 복리 후생 제도가 될 것이라 삼성전자는 올 1분기 매출의 3분의 1을, 영업이익의 3분의 2를 DS 부문이 이끌었습니다. 반도체 직원들 사이에선 실적 1등 공신에 부합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계현 사장은 업계 최고 보상을 강조하며 실적이 좋았던 메모리 담당 직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성과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는 직원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과의 소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성과급 차등에 이어 복리 후생까지 차등 적용될 경우 받지 못하는 직원의 박탈감은 회사의 또 다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강선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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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